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. 아니 그 집에서 그 저게 뭐예요? 저게 뭐예요? 아니 그래도 왔다 우리가. 이거 산 거야? 아니 아니 빌린 거지. 가게에서 갖고 왔어. 이거 사면 혼난다 엄마한테 진짜. 그렇지. 아니 뭐 칼국수 해 먹으려고 그러나? 아니 건보 형이 메밀국수가 몸에 잘 맞는다 그랬거든. 제가. 메밀. 그래서 모밀이 좋아. 메밀국수. 아 반죽하는 건가? 반죽 기계? 그럼 집에서 저걸 한다 이거야? 어째을까 아이고. 아니 집에서 이걸 지금. 아 육수통. 야. 아이고 가서 한 그릇 사 먹지. 그래 그래 명환이가 메밀국수지. 탄탄 얘기 들었어요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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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. 아. 형님 왜 이렇게 갑자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섹시워서 보던 사람 같다. 유튜브 아침 드라마에 나오던데. 탤런트는. 배우에요 배우시죠. 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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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오잖아 저. 응. 응. 형이 부탁이 있다. 형이 부탁이 있다. 이걸 좀 가르쳐줘. 형 집에서 먹게. 야 그러니까 집에서 저걸 먹고 싶어서. 여러 가지 한다.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.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.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. 이게 이제 비법이 좀 어떻게 여보 어떻게. 아니 그러니까 이걸 다 알려주면 이제 우리 가게 영업비 못 가지 다. 비법이 다 있겠죠. 그치. 여기 너무 멀어. 여기 멀어요. 형님 댁이랑 너무 멀어요. 1시간 넘게 걸렸어. 1시간 넘게 걸렸어. 1시간 넘게 걸려. 우리 집에. 집에서 다 했어요. 저 저는. 아이고야. 아 그래요 메밀면을 집에서 형님이 직접 만들어 드시고 싶다고요. 그럼 지금. 집에서는 안 되죠 이게. 왜? 왜냐하면 이 기계들이 좀 있어야 되고. 육수통. 그 크지는 않은데 한 라면 박스만 하거든요. 차에 싣고. 그럼 일단 가서. 지금 1등 아니야. 빨리 와. 예. 제가 차에 싣고. 오케오케. 이야.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던 거야. 본인이 먹어보고. 아이고 집안에 얼마나 어지럽다. 진짜.